안녕하세요, M과 1 친구들. 아, 너무 맛있어. 우리들처럼 춤을 잘 추면서 잘 안 하는 거 없는 멋져 그렇습니다. 못 하는 게 없는 듯하나 멋진 과제 다듬는 친구들이 데뷔하는 분들 참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M과 1 친구들 말이죠. 중학관 팀입니다. 홍구, 대만, 중국에서 많이 와가지고요. 정말 100명, 200명 할 것 없이 그 중에 한 명을 보고서 그런 친구들이 공인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친구들, 여러 번의 기재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좋은데요. 제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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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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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데 데뷔 때부터 peu print 안 돼요. 네, 이 그날은 분들도 흥분이 제일 좋아한다는 선생님은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대박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M4M 쇼케이지로 오고 계신데요 우리 일반 친구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주신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저랑 같이 해외의 친구들이랑 한국 생활이 좀 더 흔들었을 텐데요 흔들면서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전까지 오게 돼서 정말 고춧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저랑 지미 같은 게 있어도 연습생 때 열심히 유학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뭔가 더 설레이고 이전에도 정말 고춧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M4M는 한국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또 중학원에서 너방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M4M 화이팅! 정말 힘드시고요 저는 M4M 화이팅! 또 M4M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M4M 화이팅! 안녕하세요 M4M 화이팅!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들었는데 저희가 엄청 기대되고 착한 마음에 이렇게 에코의 쇼핑스를 띠려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와 긴 시간 정도를 접착시켜요. 또 남다른... 그래서 귀투비... 저희는 시간 시간 정도 확인하고 지금 한 번 다시 접착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